얘들아 엄마 왔다 엄마가 선물을 사왔어요 뭔데요 엄마? 짜잔 여기있다 와 감사합니다 어디 까볼까? 속에 뭐가 들었을까? 영차 영차 와 예쁜 열쇠고리다 종류가 많은데 제꺼는요? 우리 둘째 아기꺼 여기있다 우와 조화핑이다 까봐야지 와 사탕이다 와 조화핑 도장이다 너무 좋아요 이건 둘이 같이 색칠하렴 나는 핫쇼핑 로미공주 색칠해야지 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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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가 좋아 핑크가 좋아 롤롤롤롤롤 다했다 나는 반글핑 로미공주 색칠해야지 롤롤롤롤롤 자자주 아기꺽이 아기꺽이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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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~~~ ~~~ ~~ ~~ ~~ ~~ ~~ ~~ ~~ 바바래요 바바래요 음